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시고요. 미소 환하게 한번 부탁드릴까요? 반갑습니다, 전선희님. 이번에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소울메이트 작품으로 맞죠?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잖아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드려드릴게요. 제가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영화라서 이 영화로 이렇게 촬영감독님들께서 주시는 시상식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네, 표정만 봐도 그 감사함이 역력하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상식 마음껏 즐겨주시고요.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황금 촬영상 제가 외치면 화이팅 함께 할게요. 자, 황금 촬영상 화이팅! 다시 한번 황금 촬영상 전선희님 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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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